방해물만 없으면 진짜 그리기가 쉬운데 방해물 있으면 진짜 그리다가 빅살이 나고 그려야지 이거만 한번 볼껀데 위장물이 그리는게 제일 재밌어요 그리다보면 정신없이 아무렇게 막 그리거든요 누가 압니까? 그때 살아본 사람도 없는데 그 맛에 안을거죠 2차대전 끝난지가 80년이 넘었어요 그때 전쟁했던 사람들은 다 부었거나 그러니깐 미디오도 벌써 70주년인데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려 보셨다가 막 삐져나가고 그런 데는 다시 다크에도 이걸 다시 덮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돼지 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귀찮죠 바로 막 그려버려 주셨으니까 어우 이거 진짜 잘 그리셨다